반갑습니다. 학생은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고3 생명과학 1 1년 커리큘럼에 아주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지금 영상 커리큘럼을 새로 찍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완강이 되어 있고 어떤 변화가 됐고 또 이제 살짝 추가된 게 있어서 어떤 게 추가가 됐는지에 대한 선생님이 소개를 좀 할게. 제일 먼저 선생님의 1년 커리큘럼을 잠깐 보시면 먼저 우리 개념이 있어요. 그죠? 이 개념은 완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했냐면 기본부터 약간 심화라고 하면 최심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다뤘고 워크북에다가 약 400개 정도, 384개인데 그걸 쓰긴 좀 그러니까 약 400개 정도의 문제를 주고 여기에서도 되게 많은 질문이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우리 끝났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강이 된 겁니다. 아직 한 4, 5등급 정도 된다면 지금 진행이 되는 심화 커리큘럼, 킬러 주제를 하시면 안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옳아.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급해서 바로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 단계, 단계 쌓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은 4, 5등급이면은 뭐 한 3등급, 2등급 이걸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야. 어찌됐건 선생님이 이제 개념을 완성을 해놨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 이후에 진행이 됐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유형 강좌야. 이것도 완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형 강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 개념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할 거긴 할 건데 아주 상세하게 나눕니다. 해서 이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나눌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그럼 그게 하나의 주제가 아니야. 실제로는 거기에 세포 주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주기와 분열의 통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분열의 특징만 모를 수가 있고 또 DNA 상대량 그래프를 얘기하기도 하고 염색체 유전자의 유무에 대한 걸 하기도 하고 핵형 분석에 대한 것에다가 DNA 상대량을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세포당 DNA 상대량에 대한 걸 묻기도 하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예시든 거지 우리가 유형, 그럼 큰 제목만 이렇게 달락달락 나눈다고 해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그 큰 제목에 문제화 될 수 있는 상세 주제들을 다시 나눈 유형 강제가 있어. 자, 여기도 전범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도 들어가 있어. 각각의 세부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들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돼. 시험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그럼 빠르게 딱 접근할 수 있게끔 훈련하고 연습하는 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완강이 된, 수업이 다 진행이 된 거고 완강이 된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커리큘럼이 이제 뭐냐면 킬러 주제거든요. 해서 봐. 이게 이제 만점의 눈이라고 하는 만점의 눈, 이게 강자 제목이고 그냥 이제 컨셉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킬러 주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래 이제 덧붙여서 하는 건데 이제 화살표로 써보면 여기 이제 문풀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문풀의 형태를 조금 바꿨어. 해서 이 기존의 영상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 문풀의 형태를 세미파이널의 느낌으로 어차피 문제풀이를 하는 거는 똑같아요. 어차피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시험의 느낌을 먼저 한번 받으라고 하프 모의고사로 살짝 변화를 줬습니다. 하프 모의고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 해서 이 킬러라고 하면 만점의 눈이라고 하는 거랑 이건 하프 모의고사 자체가 이제 그 강의 제목이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자, 이게 여러분 7월 말이면 완강이 돼. 지금 이제 대부분 거의 다 찍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7월 말에 완강이 돼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스케줄을 하는데 훨씬 여유롭게 갈 수 있을 것이고 이 킬러 때는 뭐 할 거냐면 유전할 거예요. 유전. 그냥 유전.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좀 어렵잖아. 우리 친구들. 그치? 그래서 이제 DNA 상대량에 대한 얘기 멘델에 대한 거. 멘델 부분에다가 이제 다인자를 통합시키는 문제들. 사람의 유전. 비분리. 이런 게 이제 유전 파트야. 그리고 이제 자극 전달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최근에는 자극 전달이 좀 쉬워하더라고. 예전에부터 이제 항상 탑5 안에 그래도 들어가는 거라서 넣어놓은 거고 최근에는 이걸 할 때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더라. 어쨌든 이게 이제 킬러 주제. 유전. 자극에 대한 총 6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품호유과사는 총 10회로 진행됩니다. 이 하품호유과사는 1회당 전범위가 다 들어가긴 하는데 문제가 10개야. 반의 문제수가 있는 것이고 총 10회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쌤이랑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 파이널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파이널이 진행이 되는 거구나. 자 그럼 이제 이름만 좀 바뀌었다. 문제풀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하품호유과사. 어차피 이것도 문제 푸는 거니까 똑같아. 이름이 좀 바뀐 거. 그럼 추가된 거가 하나 있어. 추가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물어볼 거잖아. 그치? 자 혼자서 해서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온 거야. 어쨌든 추가된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분 러셀 모의고사가 추가될 거예요. 러셀 모의고사가 있을 것이고 이 러셀 모의고사 문제조화 이 러셀 모의고사 가지고 이제 쌤이 또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S버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S버전. 이게 총 15회가 있어요. 해서 총 15회 전부 다 해설할 거야. 총 15회 있을 것이고 7월 셋째 주부터 시작이 될 거거든요. 해서 쭉 해서 10월 말까지 총 15회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그럼 쌤은 7월 셋째 주부터 영상을 찍어서 올려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총 15회인데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일주일에 1회씩 해설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도 먼저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틀렸던 거 아니면 문제 풀 때 순서를 잡는다거나 스타트 지점을 못 잡는다거나 할 수 있잖아. 그치? 그것에 대한 것들은 이 해설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서 선생님의 1년 커리큘럼에 사실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야. 이름이 바뀐 거랑 러셀 모의고사 추가됐다. 이 정도를 여러분한테 안내하고 싶어가지고 쌤은 이제 영상 커리큘럼을 다시 찍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쌤이랑 강의해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